여러 포즈를 계속해서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회사님들이 그중에 예쁜 포즈를 쓰실 테니까 자 중간 포즈, 중간 열, 중간 열 자 윗열 좀 하시죠 자 들어와요 숨을래요 자 좋습니다 자 달리냐 자 거울대 살짝 닦아주시면 되고요 아래쪽 목에 디자인들이 하는거죠 자 잠깐요 자 윗열 좀 침 좀 침 맨쪽 같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정뿐기를 입어도 예쁘나 자 아래쪽 먼저 봐주시고요 자 중간 쪽도 봐주셔야 돼요 자 2층으로 2층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첼시 나와드릴게요 자 머리 던져요 그 팔을 한 번 해주셔야 돼요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네 아래쪽으로 더 좋습니다 자 1층으로 두개다 자 2층으로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りました 네 이렇게 여기 아래쪽부터 시작합니다. 중간쪽으로 가는데 중간쪽으로 가는데 가운데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데 가운데쪽으로 가는데 중간쪽으로 가는데 중간쪽으로 가는데 네 감사합니다. 수미씨 안쪽 카메라 중간쪽 가운데 계신 분양에서 중간요 위치 스캔드 쪽을 뽑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둘 다 같이 네 먼저 아래쪽으로 되게 기다리는 걸 향해 주겠습니다. 네 보자 네 이번엔 점검축하여 계신자님들을 향해서 자, 2층 스텝 이쪽을 향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유리씨 나오세요 네, 아래쪽까지 계신 카메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카온의 침대장에 계신 약속을 치주시고요 자, 2층도 힘든데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수고하셨는데 8백씩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카메라 앞에서 구독해주세요. 중간에 있는 바우트 쪽에 정면이 될 것입니다. 이 시계 시계가 많았고요. 코플레시 일어난 시계를 핀고 있는 눈을 왼다고 합니다. 아까 다가오는 사이의 손길이 눕고 오는 룩입니다. 간축에 한쪽을 피해서 해요. 참고를 바라보는거에요. 2층 스탠드를 향해서도 보여주시겠어요? 2층 스탠드를 향해서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태씨 나와주세요. 피자 앞으로도 마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래쪽으로 계신 우리 카메라가 앞으로 치우시고요. 중간에 좀더 계신 페스탠드 보시죠? 네 그쪽에서 좀더 계신 페스탠드 보시고요. 2층에서 좀더 계약해서도 보여주세요. 2층에서 좀더 계약해서도 보여주세요. 네 지나세요. 뒤에 지나가주세요. 네 아래쪽에서 좀더 계신 우리 카메라가 더 높아주시겠어요? 좀더 계약해서도 보여주세요. 1층에서 좀더 계약해서도 보여주시고요. 1층에서 좀더 계약해 주세요. 2층에서 좀더 계약해 주세요. 자, 소연씨. 아래쪽, 자, 먼저 치겠습니다. 손을 너무 내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지 않는 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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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간 열을 향해서도 멘탈을 한번 치우시고요. 위치 스탠드 이제 손을 좀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실하세요. 네, 가보십시자로.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먼저 붙여있습니다. 가운데 쪽, 공장에 계십니다. 이렇게 다니셔도. 가운데요. 2층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오 씨로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오 씨로 와주세요. 네, 이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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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basically 하나 주세요. 네, 세트 많이 해주세요. 네, 먼저. 이쪽에 이 부분을 돌아가겠습니다. 손을 높이지만 어릴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다큰을 줄 수 있으니? 5. 5. 5. 5. 7. 7. 8. 11. 11. 12. 14. 16. 네 감사합니다. 주인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깨 빗자에 먼저 지형에 앉아계신 기자님들 양에서 먼저 호주 시작해요. 네 손 안쪽으로 입고 좋으십니다. 잘못 호주와 같이 호주 치워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예쁘게 사진 찍어주실거에요. 자 가운데 1층에 저 좀별에 계십니다. 2층 스테이크에 스테이크로도 이렇게 해주시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1층에 앉으세요. 자 아래쪽에 신이 있네요. 제 카메라에 있는 아우 뭐야. 되게 신기해. 여러분. 수고하셨죠. Brooks 타이버 호주 자 이제중간쪽을 이용해 넉 assembроб을 채 주세요. 이지 스테이크로도 넉방화로 한 번 채 주세요. expected. 네 수고하셨습니다. speak. 네, 먼저 아래쪽에 계신 디자인들 이렇게 섞어줄 수 있으세요. 네, 방향기 사회에서 들어가고, 수선의 5급 분석만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포즈를 찍으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연 씨에 와주세요. 네, 그 번째 동시에 앉아있습니다. 네, 손을 살짝만 붙이고, 네. 맨쪽으로 살짝 돌려가면서, 네. 네. 자, 주변 다르게 심지어. 네, 아래쪽에 계신, 아래 밑에 계신 우리 디자인들을 먼저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라인, 미드, 브랜드 다 맞추면, 손 조금만 하는,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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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저는 가을 쪽에 정상의 확인을 한번 봐주십시오. 2층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우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기배를 받으셨습니다.